잠원 3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그가를 보라 오직 여호와 그가를 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